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탓에 미국 월스트리트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현지시간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전체 공모 규모는 16억 달러, 약 2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% 감소했습니다. 공모 규모가 급감한 것은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얼어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미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지난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기업 인수 합병 시장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